한국국토정보공사 누군가 파이파이 동상 글로벌 비즈니스 공공 와~~ 현대자동차, 여러가지 회사들이 있잖아요 저희 글로벌경영학과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저희한테도 다가와주시면, 저희도 여러분한테도 다가야할거에요 고맙습니다. 정말 놀랍다. 정말 놀랍다. 정말 놀랍다. 나도. 우선은 경영대학교 내에 주간반 학생들이랑 야간반 학생들이 다 같이 같은 행사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의미가 깊은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주간반 학생들이랑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사로 인해서 그 친구들한테 저희가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 친구들도 저희한테 취업 관련해서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관계성이 형성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